자 이제 김병록 선수와 오수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케이지 위에 두 선수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부산 팀메드 소속의 자 블루코너 김병록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어 좀 얼굴이 배명호 선수를 좀 닮았어요. 맞아요 좀 비슷해요. 그쪽 부산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여름 되면 태우고 다 그래요. 여름 되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훈련도 하고 그러죠? 그렇죠 네. 자 이에 마스터는 레드코너 몬스터 오수환 선수입니다. 오수환 선수 군살이 많이 없어졌어요. 과거에는 군살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. 김경록 선수는 주특기가 우시고요. 그리고 오수환 선수는 웰라운더죠. 이 나이는 김경록이 서른 살 그리고 오수환 선수가 스물다섯 살입니다. 오수환과 김경록 AF15 4경기 출발하겠습니다. 1라운드입니다. 지난번과는 어떤 또 다른 그림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경기는 또 몰라요 지난번하고. 아마 많은 성장을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김경록과 오수환. 이 프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오늘 AF15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은 격투기 팬 여러분들께서 AF15를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. 자 두 선수 증명을 해 봐야 됩니다. 본인의 그런 발전된 실력을. 자 두 선수 지금 엉켰습니다.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전운이 감돌아요. 기술이 좋기 때문에. 네. 라이트 김경록. 힘 있게 들어갑니다. 김경록. 오수환 선수 베이스가 혹시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맞나요? 사실 이게 차라리 미스를 넘어지면 앞으로 자빠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바로 서미션으로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넘기는 것도 테이크다운도 좀 조직스러운 것 같아요. 두 선수 다 그리고 맷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. 어. 라이트에 들어갔습니다. 오수환. 김경록 선수가 저렇게 크게 많이 맞는데 크게 멀쩡하더라고요. 뭐 표정에 거의 변화가 없죠. 또 맞았어요 지금이요. 가드도 안해요. 저렇게 맞아도. 어떤 작전이 있는 걸까요? 작전 없어요.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. 제발. 맞다 어려워. 자 테이크다운 씨도 오수환. 근데 안 올리고 가드를 안 올리고 난 보고 때리고 싶은 거지. 김경록 선수가 앞발이 계속 올라오네 살짝 살짝. 오수환. 아 또 맞았어요. 네. 그럼 데미지가 쌓일 건데 저렇게. 아니지만 뭐 멀쩡한 것 같습니다. 왼발을 못했으면 좋겠어요. 아 김경록 선수도 정말 한방을 준비했네요. 아직은 라이트 맞았습니다. 김경록. 오수환 라이트가 계속 김경록 선수에 꽂히고 있어요. 김경록 선수 얼굴에. 두 선수 지금 거리를 좀 좁혔습니다. 갑킥. 오수환. 끝. 자 킥 내면서. 아 지금 김경록 들어옵니다. 김경록. 자 오수환 라이트. 랩트. 자 김경록 계속 들어옵니다. 자 파운딩. 백 잡았습니다. 자 오수환 이걸 버티네요. 김경록 선수가 저렇게. 김경록 위에서 파운딩. 자 잡습니다. 백 잡았습니다. 예. 다시 한 파운딩. 파운딩 좌우로. 자 김경록. 자 오수환 지금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. 백 다시 일어나네요. 예. 조크. 자 김경록 정말 끈적끈적합니다. 백. 백초크 버틸 수 있을까요. 자 뒤에서 백초크. 자. 걸렸어요. 아 여기서 들어갑니다. 자 여기서 서브 미션으로 김경록이 이번 경기에 승리를 가져갑니다. 백 잡아서 그대로 바로 왼손에 내려가서 조크를 잡았습니다. 네. 두 선수 매치가 과거에 매치가 거진 판정이었는데 지금 화끈하게 김경록 선수가 복수를 했습니다. 보세요. 들어왔잖아요. 사실 여기서. 라이프 정신이 없어. 우선 정신이 없었는데 백 잡았을 때도 지금 정신이 좀 없었을 거예요. 네. 근데 버티고 있었거든요. 본능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이제 킥 주먹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반대쪽 왼손이 들어갈 때 여유를 주면서 끼게 된 거예요. 자 여기서 파운딩. 네. 자 지금 뭐 정신없이 쏟아졌고요. 자 우선수가 정말 여기서 데미지가 많이 쌓였습니다. 일어나기 머리를 드니까 바로 거기 김경수의 팔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뒤에서 서브 미션으로 김병록 선수가 이번 제4경기 승리자가 됐습니다. 우선수가 큰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왼쪽 눈에 지금 커팅 있었잖아요. 네. 그 이후로 파운딩도 많이 맞았거든요. 네. 2. 3. гол성다를 피해 3. 10. 10. 11. 감사합니다.